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 장순욱 부장판사는 발레오 전장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폐소 판결을 내리고 소속된 노조가 어디냐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산별로조와 기업별로조조합원 모두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성과 평가 결과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 것은 회사가 의도적으로 평가를 내렸기 때문이라며 이를 근거로 한 상여금 차등 지급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발레오 전장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2대급 5. 우jack